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 립시베이스를 구해서 ROP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임준혁입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ROP 문제를 풀기 위한 익스플로잇을 작성할 것이고요. 익스플로잇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립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립시베이스를 구하고 그를 통해 ROP 문제를 풀 것입니다. 왜 립시베이스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함수를 일일이 다 정적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 라이브러리는 필요한데 이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경우 립시베이스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절히 그 함수들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립시베이스를 통해 립시베이스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는 파이썬 코드 해석 또는 폰툴주 사용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폰툴주를 쓸 때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는데 익스플로잇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폰툴주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리맥 사이트의 문제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드리맥 사이트에 회원가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립시베이스베이스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립시베이스베이스 사이트는 위에 ppt에도 링크가 걸어져 있고 또는 구글에 립시베이스베이스라고 쳤을 때 가장 맨 위에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안 공부를 하다보면 버퍼 오버플로우를 배울 것입니다. 아마 간단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간단한 취약적이기 때문에 컴퓨터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취약점은 카날이라는 기법에 의해 막아질 수 있습니다. 구중 쉘 코드를 사용할 때 반환 주소를 임의로 덮을 수 있고 또 특정 버퍼의 값을 쓰고 실행할 수 있다면 쉘 코드 공격이 성공적입니다. 이 중 후자를 막기 위해 NX 기법 그리고 ASLR 기법이 탄생했습니다. 이 방어 기법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NX와 ASLR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일단 NX와 ASLR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아, 그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카나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카나리는 가장 간단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택 카나리는 함수의 프로로그에서 스택 버퍼와 반환 주소 사이의 임의의 값을 삽입하고 함수의 에필로그에서 해당 값의 변조를 확인하는 보호 기법입니다. 카나리 값이 변조가 확인이 되면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강제로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함수의 프로로그는 함수가 시작하는 부분으로 push-rbp, move-rbp, rsp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변조 확인은 stack check fail이라는 함수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fail이 뜨면 프로세스가 강제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실습할 문제에서는 카나리를 리크하는 부분이 없는데 카나리는 일단 시작바이트가 null바이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한 offset을 이용해서 채워주면 그 뒤에 64비트 기준이죠. 7바이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하면 적절히 RET 부분을 가지고 여러가지 공격 기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SLR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SLR은 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의 약자로 stack, heap, 공유 라이브러리 등을 임의의 주소에 할당하는 보호 기법으로 특정 버퍼의 주소를 알기 어렵게 해 쉘코드 기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쉘코드 공격을 할 때는 실행 권한과 쓰기 권한이 있는 버퍼의 주소를 알아서 이제 그걸 RET에 넘겨서 쉘코드를 실행시키는 건데 ASLR 때문에 그 주소를 알기 어렵게 된다면 방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임의의 주소에 맵핑이 돼도 라이브러리 파일 내에서는 오프셋이 동일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의 베이스 주소만 안다면 그 안에 있는 함수를 립시베이스에다가 오프셋을 더해서 그 함수를 이용하는 형식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해볼 립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립시베이스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여기 적어놓은 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ASLR에 대해서 배웠으니 NX No Execute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No Execute, 실행하지 않는다 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NX 기법은 실행 권한이 필요 없는 곳에서 실행 권한을 없애 Return to Shalgoat 공격 같이 남용하는 권한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기법입니다. 즉, 스택과 데이터 영역의 실행 권한이 필요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실행 권한이 있다면 그 부분에 내가 쉘 코드를 넣고 실행시킨다면 이게 권한이 탈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행 권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을 이러한 방어 기법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ROP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코드 영역은 NX의 실행 권한 제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가 걸려있지 않다면 ROP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드 가젯을 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게 코드 영역에 있기 때문이죠. 코드 가젯이란 코드 영역에 존재하는 조각들로 POP RDI, RET와 같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드 가젯을 통해 적절히 함수의 인자를 세팅하고 호출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알아내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까 설명했듯이 ASLR은 라이브러리의 베이스 주소만 한다면 적절히 코드 가젯을 함께 이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쉽게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네, 드리맥에 있는 베이직 언더바 ROP 언더바 X86입니다. 회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 가입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실 분들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도 되고요. 저는 칼리 리눅스를 이용해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32비트 파일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파티셜 렐로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이 문제는 카나리가 걸려있지 않고 파이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NX가 걸려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아, 파이가 안 걸려있고 NX가 걸려있구나. 그러면 ROP 공격을 사용해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특징은 아마 32비트 환경이므로 CD, CL코를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스 코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버퍼의 크기는 0x40인데 리드 함수를 통해서 0x460을 넣는 것을 통해 아, 생각보다 많은 값을 더 넣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버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적절한 오프셋을 넣어서 RET까지 도달을 한 다음에 RET 부분에서 가젯을 이용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디버깅을 했을 때 지금 여기 플러스 34 부분에 리드 함수의 인자로 EBP-0x44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전에 본 변수의 주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오프셋으로 44바이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택 프레임 포인터를 덮는 4바이트 그리고 CD, CL콜을 사용하니까 푸츠의 PLT의 주소를 넣고 POP-RET 가젯 그리고 리드-GOT 함수 그리고 메인 함수를 보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립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것은 직접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Exploit 코드를 이렇게 구현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보면은 거의 다 구현해 놨는데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립시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해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면 Offset 44개 스택 프레임 포인터 덮는 거 4개 그 다음에 푸츠 PLT 함수를 리트랜디한 방식으로 그리고 POP-RET 가젯 그리고 리드-GOT 가젯 그리고 리드-GOT GOT 함수의 주소죠. 왜냐하면 이제 이 의미가 PLT 함수의 인자로 리드-GOT를 넣어서 GOT 그러니까 리드 함수의 GOT를 저희가 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real-read라는 변수에다가 리시브를 받고요. 그래서 프린트 함수로 이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함수의 GOT를 알고 그를 통해 립시 베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리모트에서 비리맥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한번 같이 들어가볼까요? 여기서 접속 정보 보기를 누르면 여기서 14526 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 4, 5, 2, 6 실행해 보겠습니다. 4C0이 출력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립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적절히 반반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떤 함수에 GOT를 출력했죠? read 함수죠. 4C0 그러면 find를 눌러볼까요? 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출력이 됐죠. 그러면 그러면 이러면 특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지니까 다른 함수에 GOT도 출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은 2, 3, 2, 6, 3, 4, 3, 2, 1, 2, 1, 3, 2, 3, 4, 1, 2, 1, 2, 3, 4, 1, 1, 3, 2, 1, 2, 3, 2, 2, 2, 3, 1, 2, 3, 2, 3, 2, 3, 2, 3, 2, 3, , 2, 3, 2, 2, 2, 3, 3, 2, 3, 2, 3, 2, 3, 2, 4, 3, 1, 3, 2, 4, 1, 0.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 왜냐면 저희가 i386 이라고 아까 체크색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것 저것을 해 본 결과 립시베이스는 이 마지막 부분 이 녀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석을 여기다 걸고 립시베이스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건 정말 립시베이스인 거죠. 거기다가 여기 시스템함수의 오프셋이 0x47cb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더해서 시스템함수를 구해주고 그리고 bin sh도 적절히 오프셋을 이용해서 네 여기 있죠. 0x1b90fo 그래서 이걸 적절히 조합해 페이로드를 보내주면 어 잠시만요. 네 제가 실수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put 함수를 썼었죠. read 함수에 got를 뺐기 때문에 이게 출력이 안 됐던 것이고 여기서 read 함수를 다시 바꿔주면 네 이렇게 cat flag를 입력했을 때 네 여기 cat flag을 입력했을 때 flag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exploit도 보여드렸고 이제 다시 다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문제 풀어보실 분들은 문제 풀어보시고 멈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풀겠습니다. 네 체크색을 했을 때 달라진 건 64bit 환경 소스코드도 비슷하고요. 디버깅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해 보면 네 여기 read 함수의 인자로 0x4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립시베이스를 이용하면 되고요. 네 exploit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 접속 환경부터 맞춰 줘야겠죠? 네 1 2 0 2 8 네 1 2 0 2 8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립시베이스를 설정이 안 된 걸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GOT가 끝에가 98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emove, remove 잠시만요. 네 어떤 함수의 GOT냐? read 함수의 GOT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립시베이스를 가서 read 함수의 GOT가 980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한번 더 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죠? 여기 이미 나왔으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뭐 저 정도는 충분히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잘 안 찾아지죠? 그럼 그냥 하나 더 해 봅시다. read 함수의 GOT가 아니라 put 함수의 GOT 2d0 이래요. 네 엄청 범위가 줄어들었죠? 그럼 다시 이게 정확히는 원래는 이제 이게 립시베이스의 뒤에 세 글자가 000이면 충분히 잘 리케팅 하신 건데 저는 시간 관계상 그 부분까지는 보여 드리진 않고 여기서 read 함수를 빼줘야 하니까 네 이 녀석이었네요. 우분투 2.35 버전 그래서 아까 했던 실수를 막 받기 위해서 여기서 insert read 로 바꿔 주시고 네 이거 주석을 풀어 주시면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플래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립시 데이터베이스를 알면 함수의 GOT 주소를 통해 립시베이스를 알 수 있다. 네 두 가지 실습을 해놨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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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